눈꺽돼세요 응? 눈꺽 예 왼쪽 손 손 이리와 이거 왜 내가 해줘야 돼 응? 세수하세요 이게 뭐야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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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? 밥 먹을까? 밥 먹자 빵 빵 빵 아 이뻐라 아 이뻐라 아 이뻐라 이뻐라 가자 빵 빵 빵 빵 빵 빵 빵 솔로미러 마이크 처음 보니 도착 안 잊는 중 이동 안녕하세요 야 뭐야 너 이거 이제 발이 게 뭐야 밥을 먹어야 돼 발 만지고 갓단다 뿜뿜뿜뿜뿜뿜 뿜뿜뿜뿜뿜 야 너 도움이 저렇게 더러워져 뿜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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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구 봐라 세상에 툭 휴 휴 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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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필 야야야 눈 내려왜 가자 이제 예옹 눈이! 너 건 없어 눈이 오줌 어디 살 거예요?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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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이다! 강아지와 양이 만나도 되는 거야? 응? 그때 옛날에 포즈본다 오! 씹! 오 야 지금 무서워서 지금 발로 이렇게 퐁했어 제가 밥 줘 양! 어떻게 이거? 그거 줘도 된대 던져줘? 안 먹는? 응 걱정하세요 아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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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아아아 으아아아 칼칼칼칼칼에 칼칼해먹자 칼칼해먹자 칼칼해먹 얘도 나뭇 씹는데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유해되면 그녀는 아주 편안하게 살펴봤어요 그 부심이 쥐다 평범한 너무 큰 발음이 없어졌어요 유해되면 더 열심히 괴롭힌다 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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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투다투 아잉? 하얘 현라라 사무에도 오긴 처음이겠다. 이리 와. 이리 와. 오잉 쟤는 뭐지? 쟤는 뭐지? 이리 와. 먹방. 하이. 안녕. 야 넌 사람같이 생겼다 야. 사람같이 생겼다 야. 까머네. 뭐야? 너 뭐한거야? 저거 먹으라고? 야 얼룩이 귀엽다. 완전 애기네? 응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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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가지고. 아ột... 아잉. 아...